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그리스도의 삶의 심만성 목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성경말씀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리브에게 일시되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시길 아시고 빌리브를 시험코자 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많은 분들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 믿음을 잘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형평가원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어려운 형평가원에 있는 그들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아마 모르실 거야 하나님 종은 알지 못할 거야 그런 어떤 생각이 작용을 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정반대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11개 7장에 보면 어느 날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이 들었고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임으로 말미암아 그 성 안에는 아이를 삶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때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공간 한사에 한세에 하고 보리 두사에 한세에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. 그때 왕의 손에 의지한 장관 한 명이 이야기하기를 하늘에 창을 내쉰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? 하면서 하나님이 선정하신 말씀을 바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마치 그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종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잘 아시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종도 그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랍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방비하러 나가게 했고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고 심지어는 아람 사람이 들어와서 다 눈이 멀게 해서 사로잡은 적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능력을 갖추고 계셨고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네 명의 문덩이를 아람 진가에 보내서 또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게 하고 거기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양식을 성 안에 가지고 와서 말씀대로 고운과를 한사에 한세일하고 보리두사에 한세일하는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를 쌀만 먹었고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기를 하고 또 합분태의 4분의 1과 합세의 은 5세기를 하고 그런 상황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태어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걸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게 돼서 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사람들은 잘 못 갖는 그냥 그 말씀 자체만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이나 또 받은 후나 또 32년 동안 예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해온 나를 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당시는 제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런 문제나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다 어떻게 피할 길을 아시고 제게 그런 문제를 주셨다는 거고 해결할 걸 아시고 주셔서 그 형편 속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 있지만 주님은 말씀을 넣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야 네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그렇게 할 때 나는 너를 어렵게 하려고 한 게 목적이 아니다 문제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는 정말 그런 일들 속에 네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을 가르쳐줘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것을 가르쳐줌으로 말입니다 아마 내게 사는 그 모든 삶과 또 사역을 하는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완전히 하시면서 제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믿음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할 때 능력 없는 우리 보고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 그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실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 일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범 6장에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5천명이나 되는 장정만 5천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무리가 왔을 때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할 걸 아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고 또 빌립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해서 부족함이 배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5천명을 다 먹고 남음이 있도록 해요 열두강주리가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요한범 5장에도 38년 병자가 오랫동안 병 중에 있는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38년 병자 예수님께서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주님은 그 병자에게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실 때에 모르시고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병자가 걸을 수 없고 어려운 형평가 가운데 있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하여 하신 것은 걸을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반대의 형편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그 형편과 다른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 모르면서 그 얘기를 그냥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놓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절대 한 번도 무책임하게 그냥 이야기하시고 시험삼아 이야기해 보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아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제 어떤 마음의 상태나 제 삶이나 제 주변의 모든 그런 분을 아시고 있던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저분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데 주님이 정말 더 잘 알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생각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아 하나님의 종은 훨씬 나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당장 다하는 일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 진행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보다 훨씬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알고 이끄신다는 10편 139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통축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편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삿개오는 이제 세리장으로 지내면서 너무 공고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 사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삿개오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를 쳐다보니 삿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 한 번도 자기를 본 적이 없는 자기는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이 삿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 삿개오를 알고 계셨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통행하시면서 우물가에 사마리 여자를 만났을 때 사마리 여자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고 그냥 낯선 유대의 한 청년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에 있는 세계와 실제 삶에 있는 그런 일들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을 때 여자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사마리 여자의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냥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은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은 내가 당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이걸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는 한 가지 이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라기보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있다 먼저 38년 병자를 아시고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분은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해 주시겠다는 거죠 사마리 여자에게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여자에 접근하신 주님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주님은 그렇게 모든 걸 친히 어떻게 할 걸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해결할 걸 다 갖춰놓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32년 동안 예수님 안에 지내오는 동안 저는 믿음도 없고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위경 속에 또 아내를 빼앗겼을 때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걸 주님은 전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이끌 때 모든 갖추시고 그렇게 행하셨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병도 올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때 내가 그걸 혼자 겪는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혼자 이제 불쌍하게 놓여있던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다하고 문제 있을 때 모든 걸 아시고 같이 함께 계시고 말씀하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걸 아시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